성경말씀의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삼십만명이오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이십팔만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명과 병거 삼백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수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을 지져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언어간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며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탈아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업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시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로는 여섯 번째 왕 남유다로서는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네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밭, 히스기야, 요시야 그 네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보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왜 선하다고 인정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이라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선하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찾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7절에서 실제로 그가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의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그가 유단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기 위해서요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아사가 다스리던 당시 남유다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말고도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들은 원래 가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왔을 때는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산당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는 것과 동시에 이 산당에 가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또 그딴 거민이 섬기던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생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간지대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적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곳에 출입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않을까 그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찾아갔다가 또 미신에게 찾아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가 또 세상적인 일도 또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양다리 신앙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왕들 중에서 단 네 명만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 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나 빠져있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보게 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사는 어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유혹받을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제거했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 뭐 범죄를 지을 만한 곳에 가더라도 내 마음만 튼튼하면 내 마음만 견고하면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무너진 존재예요.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사는요 왕에 오르자마자 그 백성이 유혹받을 만한 우상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보셨어요. 그 어머니가 태우였는데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보셔서 불살라서 버릴 정도로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았던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응답하셨습니까? 평안으로 응답하셨다. 샬롬, 평화로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도 섬겼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뭐예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면의 평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상황의 편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아사가 그랬던 거죠. 아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주시죠. 또한 그 상황의 편안 뭡니까?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가 있어요. 먼저 일을 행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그때 이유는 뻔하죠.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해설해도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요. 그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유명했고 또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항상 우상의 여지를 갖다가 허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솔로몬은 우상의 사람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사는 그 솔로몬의 교훈을 스스로 알게 된 거죠. 나는 절대로 다른 데 한 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이하를 보세요.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백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옵니다. 상황적으로는요. 이 남유다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그러나 오늘 아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내면뿐만 아니라 상황의 역사하셔서 그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리십니까?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기도만 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아사가 당면한 문제는 그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능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사가 기도하면서 이 자기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 스스로 낙심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감당치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는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이 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결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의 해결하실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교훈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사는요.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요하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실제로 그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역사라고 해서 성경에 적어놓은 거예요. 소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적어놓고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너희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했을 때 아사처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또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찬양으로 뒤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바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추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얻을 그 인생의 유익에 대해서 보기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미리 원망할 때도 있고요. 미리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신 것을 경험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